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용왕님의 딸 인어를 살려주고 선물을 받은 어느 한 어부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용왕님의 선물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에서 쉬던 어부들이 기분 좋게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고기가 많이 잡힐 것 같아. 선장에 기분 좋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선장의 지시가 내려지자마자 어부들이 그물을 걷었습니다. 그물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묵직했지요. 어부들은 힘을 모아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세상의 이론 흥분한 선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잠시 후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인어가 그물에 걸려 올라왔어요. 은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선장과 어부들은 값비싼 인어를 낚았다고 기뻐했지요. 단 한 사람만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어부는 인어를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인어를 보니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살려줍시다. 불쌍합니다. 선장을 포함한 다른 어부들이 찬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인어를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풀어주기 어려웠지요. 급기야 어부들이 몸싸움을 했습니다. 착한 어부는 다른 어부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릴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착한 어부는 인어를 바다에 풀어줬어요. 인어는 빠르게 배에서 멀어지면서 고마운 마음에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인어는 동해 용왕의 딸이었어요. 용궁으로 돌아온 인어는 용왕께 육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고마운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구나. 거북이가 올라가 어부를 모셔오너라. 거북이가 육지로 올라왔을 때 착한 어부가 다른 어부들에게 두드려 맞아 바닷가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어부는 거북이를 보자마자 기절해 버렸어요. 거북이는 쓰러진 어부를 등에 업고 용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용궁에 들어온 어부는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인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인어의 마음을 잘 아는 용왕은 용궁 최고의 의사를 불러 어부를 살려내라고 명령했지요. 며칠 뒤 어부가 눈을 뜨자 인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깨어난 착한 어부는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꿈일까 싶어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용궁이라니. 어부는 용궁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어부와 인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용궁에서는 사람이 오랫동안 살기 어려우니 헤어져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인어가 용왕께 말씀드렸어요. 그분을 따라갈래요. 저도 그분과 육지로 올라갈게요. 안된다. 그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란다. 그분이 아니면 전 살아도 산목숨이 아닙니다. 용왕은 인어의 뜻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때묻은 세상에 인어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순수한 인어가 사람들에게 상처밖에 둘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용왕이 인어를 불러 말했습니다. 때묻지 않은 땅을 만들어줄 것이니 커서 행복하게 살거라. 용왕은 온산의 방돌이에 물고기 눈 모양의 섬을 만들었습니다. 섬 안에 예쁜 동백꽃도 가득 심었지요. 동백섬에서 혼례를 올린 인어와 어부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벌받아 생긴 바위 옛날 서생면 위양리에는 위수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절경을 뽐내는 못이었지요. 어느 봄날 하늘에서 옥황상재를 모시던 역신이 죄를 지어 위수못 근처로 쫓겨왔습니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바위를 한 곳으로 모으며 살아라. 역신은 땅에 내려오자마자 바위 모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옥황상재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그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는 것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바위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 차례 계절이 지나면서 꽤 많은 바위가 모였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다. 역신은 난생 처음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쉬어볼까? 주위 바위 중에서 가장 큰 바위에 올랐습니다. 역신의 눈에 천하의 절경이 펼쳐졌어요. 그 순간 역신은 황홀한 경치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니. 역신은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다. 상이다. 그 순간 역신은 자신이 받은 벌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바위 모으는 이를 내팽개친 채 음주 가물을 즐기며 살았지요. 하늘에서 역신을 내려다보던 옥황상재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벌을 내렸는데 반성을 하지 않다니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크게 화가 난 옥황상재는 그 즉시 벼락을 내렸습니다. 바위 위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놀던 역신은 벼락을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바위도 두동강이 났지요. 그 뒤 사람들은 조각난 바위를 벼락 바위라고 하고 바위를 모은 산을 떠덕 바위라고 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선녀와 효자 한산골의 동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팟밭을 일구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극한 효자였지만 가진 것이 없으니 마음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돈이 없어 장례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수의조차 마련하지 못했지요. 장례를 지내기 위해 부잣집 머슴이 되어야겠다. 부잣집을 찾아가 3년 머슴을 사는 대가로 장례 지낼 돈을 빌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사흘장을 정성껏 치르고 약속한 머슴사리를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참한 각시가 자꾸 따라와 동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머니 장례 지낼 돈을 빌려준 부잣집에 머슴을 살러 갑니다. 그러면 저도 데려가세요. 생선 모르는 각시가 함께 가겠다니 노총각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었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하니 싫지는 않았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 부잣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각시가 다시 제안을 했어요. 당신은 이 집 바깥일을 해주고 나는 식모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동용의 제안을 부잣집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두 명의 일꾼이 생겼으니 두 팔 벌려 환영했지요. 그날부터 동용과 각시가 부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웬일인지 각시가 부엌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참다 못한 부잣집 안주인이 각시를 불러 말했습니다. 왜 부엌 일을 안 하는 거야? 나는 밥을 할 줄 몰라요. 대신 비단을 짜드릴게요. 배틀을 준비해 주세요. 부잣집 안주인이 배틀을 마련해 주자마자 각시가 세상에서 보기 힘든 고급 비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덕에 돈을 벌게 된 주인 내외는 쾌제를 불렀지요. 3년이 흘러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았고 머슴사리가 끝나자 동용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3년 전 처음 만났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잠깐 쉬어 가요. 각시가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저 이제 떠나야 해요. 동용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저는 사실 천상의 선녀입니다. 당신의 효성이 지극해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동용은 멍하니 각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각시는 슬픈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어나갔지요.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키우며 사세요. 놀란 동용이 한마디 대꾸도 하기 전에 각시는 하늘로 올라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넉넉고 하늘만 쳐다보던 동용은 아들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렸지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했습니다. 터벅터벅 아들을 안고 고향집에 도착하자 이전에는 없었던 대골같은 집이 보였습니다. 주인어른 오십니까? 대골같은 집에서 하인까지 나와 동용을 맞이했어요. 지난 3년간 안주인이 비단을 팔아 모은 돈을 주인과 반으로 나눠 땅과 집을 사놓았습니다. 동용은 배려 깊은 아내 생각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늘로 떠난 각시를 잊지 못했지만 아이를 생각해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착한 아내를 얻어 아들을 훌륭히 키웠지요. 훗날 벼슬을 한 아들 덕분에 동용은 효도를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밤나무 아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한 처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녀는 일을 하던 도중에 급하게 일어나 밤나무 밑으로 가더니 시원하게 오줌을 넣었어요. 그날 이후로 배가 점점 불러 태산만해지더니 열 달 후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율범이라고 지었어요. 부모들도 낭패요. 애를 낳은 처녀도 낭패였지만 무엇보다 서러운 것은 손가락질 당하는 율범이었습니다. 앱이 없는 자식 율범이는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을 당하자 아버지를 찾아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아버지는 밭에 있는 밤나무란다. 율범이는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야 밤나무를 찾아 나섰지요. 아침 일찍 밤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아버지! 율범이가 아무리 불러도 밤나무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밤나무가 대답했어요. 율범아 제가 당신 아들이 맞나요? 그래 아버지를 찾은 율범이는 세상을 얻은 듯 기뻤습니다. 그 길로 친구들을 찾아간 율범이는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지요. 나도 아버지가 있어. 나도 아버지가 있어. 어디에? 율범이는 친구들을 데리고 밤나무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아버지야! 친구들은 율범이를 비난했어요. 친구들이 비난하든 말든 율범이는 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서당을 다녀올 때마다 밤나무를 찾아가 인사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서당 가지 말고 나한테 오너라. 다음 날 아침 율범이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내 어깨에 올라와 율범이는 밤나무 꼭대기에 기어 올랐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 아버지 그때였습니다. 천지가 물바다가 돼버렸지요. 육지가 일순간 바다처럼 물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짐승할 것 없이 물에 휩쓸려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저 멀리서 돼지 한 마리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율범아 나를 살려주면 은혜를 잊지 않을게 율범이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건져줄까요? 좋지 돼지를 건져주고 숨을 돌렸더니 이번에는 개미가 다리를 절투거리면서 애원했습니다. 살려줘 은혜는 꼭 갚을게 이번에도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구해줄까요? 좋지 개미도 건져주었습니다. 숨도 돌리기 전에 이번에는 학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율범아 구해줘 은혜는 잊지 않을게 이번에도 아버지는 구해줘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모기가 애원해 살려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한 소년이 구해달라며 손을 내밀었지요. 율범아 살려주기만 하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살려줘야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율범이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니 어떻게든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을 구해주었지요.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인간이 거의 없을 것이다. 산을 넘어가면 집이 있으니 그 집에 가서 살도록 해. 율범이가 소년과 함께 산을 넘어가니 집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집에서 살기로 했지요. 어떤 일이든 시키면 하겠습니다. 그 집에는 처녀가 두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 집 딸이었고 한 명은 몸종이었어요. 집주인은 율범이와 소년 중 한 명을 사위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인물은 소년이 낳았고 마음은 율범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은 사위를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해 두 사람을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들을 시험해보고 싶다. 집 옆에 넓은 밭이 있는데 반으로 나눠 팥 밭으로 먼저 만든 사람을 사위로 삼도록 하겠다. 두 사람은 열심히 팝하트 만들었습니다. 율범이는 힘이 약해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면 소년은 씩씩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율범이에게 어디선가 돼지가 나타나 다가왔어요. 율범아, 왜 울어? 아무래도 내가 질 것 같아. 문제 없어. 내가 해줄게. 율범이는 돼지의 도움을 받아 소년보다 빨리 팥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집주인에게 뛰어갔지만 집주인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얼굴 잘생긴 사위가 더 좋긴 한데 한참 생각하던 집주인은 다시 시험을 냈습니다. 좁쌀을 먼저 뿌리고 오는 사람을 사위로 삼을 테다 이번에도 율범이는 손이 내려서 지게 생기자 또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 학이 날아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정도야 내가 해줄게. 이번에도 율범이의 승리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집주인은 다른 시험을 내주었어요. 어제 뿌린 씨앗을 모두 주워오거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밭에 선 율범이는 소년보다 작업 속도가 떨어지자 눈물을 훌쩍거리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저쪽에서 개미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다가왔지요. 그런 일이라면 내가 해줄게. 개미는 친구들을 불러모아 씨앗들을 빠짐없이 가마니에 담았습니다. 잠시 이후 율범이와 소녀는 집으로 돌아와 씨앗 수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율범이의 가마니에서 씨앗이 하나 부족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개미가 절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늦어졌어요. 집주인은 율범이의 승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던 약속과 달리 또 하나 더 제시했지요. 이번에는 누가 내 딸인지 아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집주인은 자신의 딸과 종을 똑같은 옷과 화장을 한 채 두 사람 앞에 서게 했습니다. 율범이는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지요. 그때 모기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율범아 여길 봐 이 사람이 집주인 딸이야. 모기가 시키는 사람을 지목했더니 집주인의 딸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율범이를 사위로 삼았어요. 율범이는 짐승은 구해줬더니 은혜를 갚았지만 소년은 경쟁자가 돼 방해를 했다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딸을 잃은 여신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에게는 아름다운 봄의 여신 페르세포네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페르세포네는 들판을 다니며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얘들아 저기 예쁜 꽃들 좀 봐. 어머 정말 아름다워라. 우리 저 꽃을 꺾어서 화관을 만들자.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누가 더 예쁘게 만드는지 시합할까? 페르세포네는 친구들과 어울려 돌려 지내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몇 발짝 앞에 땅이 갈라지더니 땅 속에서 마차가 솟아 올라왔어요. 그 마차는 검은 말이 이끌고 있었고 마차 위에는 검은 망토를 걸친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 정말 아름답구나. 눈이 부실 정도야. 머리에 쓴 화관이 빛을 잃을 정도니 그녀야말로 꽃보다 더 아름답도다. 페르세포네에게 첫눈에 반한 것은 저승의 신 하데스였습니다. 하데스는 순식간에 페르세포네를 납치해서 마차에 태웠습니다. 페르세포네는 너무 놀라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소리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페르세포네를 태운 하데스의 마차는 순식간에 지하세계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때 데메테르는 근처에서 곡식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분명 내 딸의 목소리인데 데메테르는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페르세포네의 꽃바구니만 나뒹굴고 있었어요. 페르세포네 어디 있니? 데메테르는 주위를 둘러보며 한참 동안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데메테르는 돼지를 돌보는 것도 잊은 채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온 땅의 곡식과 과일들이 메말라 갔어요. 데메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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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을 찾아 헤매는 동안 땅은 새싹을 태우지 못했고 과일과 곡식들은 여물기도 전에 시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데메테르는 태양의 신 아폴론을 찾아갔습니다. 아폴론이요 제 딸을 데려간 게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페르세포네를 데려간 건 하데스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사랑해서 신보로 삼기 위해 데려간 것이니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 거요. 참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납치하기 전에 제우스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데메테르는 제우스에게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살고 있는 올림포스 궁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신전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 즈 페르세포네는 지하세계의 생활에 그럭저럭 적응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왔을 때는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하데스의 노력으로 조금씩 나아졌지요. 하데스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세포네는 불편함을 모르고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페르세포네의 마음속에는 땅 위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 싹 텄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어머니가 보고 싶어. 페르세포네는 이런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땅 위 세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자 곡식도 열매도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이러다간 인간들이 모두 굶어 죽고 말겠어.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크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데메테르의 기분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땅 위에 모든 생명들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우스는 데메테르에게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제우스님께서 데메테르님이 대지를 돌보셨으면 하십니다. 내 딸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어요. 데메테르는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어.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되돌려 보내라고 해야지. 제우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불렀습니다. 하데스에게 가서 땅 위에 상황을 전하고 내 뜻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시오. 제우스의 명령을 받은 헤르메스는 손살같이 지하세계로 내려갔어요. 헤르메스의 이야기를 들은 하데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페르세포네가 페르세포네가 땅 위로 올라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데스는 페르세포네가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페르세포네 이 석류를 먹고 가도록 하오. 페르세포네는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석류를 먹었지요. 그런 다음 급히 마차에 올랐습니다. 페르세포네가 마차에 오르자 헤르메스는 채찍질을 해서 말을 몰았습니다. 딸이 돌아오자 데메테르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어서 오너라 어머니 둘은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 했습니다. 하지만 제외의 기쁨도 잠시 페르세포네는 어머니 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석류를 먹었다는 게 사실이니 예 어머니 전 정말 몰랐어요. 석류는 결혼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지하세계에서 석류를 먹게 되면 그 결혼을 무효로 할 수가 없었지요. 페르세포네가 다시 지하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딸과 어머니는 다시 슬픔에 잠겼습니다. 안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결국 제우스가 나서서 하데스와 데메테르를 중재했습니다. 그때부터 페르세포네는 1년의 절반은 지하세계에서 머물고 나머지 반은 땅으로 올라왔어요. 그 후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에 있는 동안 데메테르는 슬픔 속에서 지내며 대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풀이 돋지 않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다가 새 봄이 되면 땅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나뭇잎이 돋아났지요. 데메테르가 페르세포네를 만나 기쁜 마음으로 대지를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페르세포네가 별이 되어 생긴 별자리가 천여자리예요. 해마다 봄이 되면 남쪽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는 천여자리를 찾아볼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엄마 곰과 아기 곰 아주 오랜 옛날 신들이 땅으로 내려와 인간들과 어울려 지내던 무렵의 일입니다. 그리스의 아르카디아라는 곳에 칼리스토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칼리스토는 여자였지만 사냥 기술이 무척 뛰어난 용맹스러운 아가씨였습니다. 칼리스토를 한 번이라도 본 남자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지요. 하지만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맹세를 한 몸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르테미스님만을 모시겠어요. 절대 다른 남자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아르테미스에게 그런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런 다짐을 주고받았지요. 우리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르테미스님과 한 맹세를 어겨서는 안 돼. 알겠지? 그럼 물론이고 말고 칼리스토는 자신의 모습에 반해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들을 모두 뿌리치고 상과 들로 사냥을 다니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숲속에서 깜빡 잠이 든 칼리스토를 제우스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우스는 모든 신들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었습니다. 오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내가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제우스도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칼리스토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곧 사랑에 빠졌지요. 하지만 칼리스토는 이미 친구들과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물러날 제우스가 아니었지요. 칼리스토에게 여러 번 사랑을 고백하고 진심을 보이자 결국 칼리스토도 제우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칼리스토 아르테미스님에게 한 맹세는 어쩔 셈이지? 배신자 다시는 너와 놀지 않겠어. 그 사실을 알게 된 칼리스토의 친구들은 모두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칼리스토는 외톨이가 되고 말았지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겠구나. 어느 날 밤 칼리스토는 혼자서 깊은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칼리스토는 제우스의 아기를 낳았어요. 칼리스토는 아기에게 아르카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르카스 엄마가 널 보살펴줄게 넌 아무 걱정 하지 말고 무럭무럭 잘하렴. 칼리스토는 열심히 아르카스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가 알게 되었어요. 헤라 여신의 질투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감히 내 남편과 사랑에 빠지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헤라는 칼리스토를 찾아 이곳 저곳을 헤매 다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기를 아는 칼리스토를 발견했지요. 내 남편을 유혹해서 아기까지 낳은 게 사실이구나. 헤라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칼리스토가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지만 헤라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칼리스토 지금부터 너는 네 아름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헤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리스토의 온몸에 차츰 차츰 검은 털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손가락 끝에는 날카로운 손톱이 자라났지요. 보기 흥한 모습으로 변한 칼리스토는 결국 곰이 되고 말았습니다. 칼리스토가 울며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칼리스토의 목소리는 곰의 울부짖음으로 들려왔답니다. 칼리스토가 곰이 된 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르카스였어요. 곰이 된 칼리스토가 언제까지나 아기를 돌볼 수는 없었지요. 결국 칼리스토는 아기를 산지기의 집 앞에 두고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아가야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이렇게 해서 아르카스는 산지기의 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 아르카스는 어느새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청년 아르카스는 훌륭한 사냥 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사냥을 나간 아르카스 앞에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큰 녀석이군. 아르카스는 조금 겁이 나긴 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용기를 내 창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커다란 곰이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르카스 내가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자라났구나. 어디 자세히 좀 보자. 그 곰은 아르카스의 어머니인 칼리스토였던 것입니다. 예야 내가 네 어머니란다. 이리 오렴. 칼리스토가 이렇게 말했지만 아르카스에게는 곰의 으르렁거림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르카스는 곰이 다가오자 자신을 해치려는 것으로 생각했지요. 아르카스는 창을 쥔 손을 들어서 곰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우스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제우스는 아들의 손에 어머니를 죽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르카스를 곰으로 만들어버렸지요. 어미곰 칼리스토 옆에서 아르카스는 아기곰이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두 마리의 곰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별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리스토는 큰 곰 자리 아르카스는 작은 곰 자리가 되었어요. 뭐라고? 별이 되게 했다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헤라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두 모자가 밤하늘에서 아름다운 별로 반짝인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헤라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찾아갔습니다. 칼리스토와 아르카스가 별이 되었다니 참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바닷물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물을 마시지도 몸을 씻지도 못하게 말이에요. 포세이돈은 헤라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후 큰 곰 자리와 작은 곰 자리는 다른 별들처럼 하루에 한 번씩 바닷속에 들어가서 쉬지 못했어요. 이런 이유로 큰 곰 자리와 작은 곰 자리는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북극의 하늘만 맴돌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달걀로 시작된 싸움 어느 마을에 이반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살림이 꽤 넉넉한 편이었지요. 이반은 아내와 아들 부부와 함께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반의 바로 이웃에는 콜리라는 농부가 살았어요. 콜리 역시 부지런히 일해서 살림이 넉넉했고 이반과 마찬가지로 아들 부부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지요. 이반과 콜리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필요한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빌려쓰거나 빌려줬고 일손이 부족할 때는 언제든지 팔을 걷고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반의 며느리가 달걀을 가지러 닭장으로 갔습니다. 아침마다 달걀을 꺼내는 것이 며느리의 할 일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닭장으로 간 며느리는 고개를 갸우뚱 거렸습니다. 어? 닭이 어디로 갔지? 아무리 둘러봐도 닭장 안에 있어야 할 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아이들이 와서 장난을 치는 바람에 깜짝 놀란 닭이 밖으로 달아났던 겁니다. 그때 어디선가 꼬꼬댁 하고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놈의 닭이 엉뚱한 곳에서 알을 낳고 있구나. 며느리는 소리가 난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서 보니 입안의 닭은 이웃집 콜리네 집 닭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콜리네 집 닭장에는 달걀이 딱 하나 있었는데 며느리는 자기네 닭이 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덥석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때 콜리의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글쎄 우리 집 암탉이 여기에 와서 알을 낳았지 뭐예요. 그래서 가져가려고요. 그 말을 들은 콜리의 아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집 암탉도 요새 아침마다 알을 낳는다네. 그래서 나도 그걸 모으는 중이지. 하지만 자네 집 암탉이 와서 알을 낳는 건 못 받는걸. 그리고 말이야 나는 남의 집 달걀을 탐내지는 않는다네. 콜리의 아내가 비꼬듯이 말하자 입안의 며느리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틀림없이 우리 집 암탉이 낳은 알이라고요. 아니 이제 보니 자네 아주 못했구먼 어른에게 버릇없이 소리를 지르다니.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물가에 물을 길러갔던 입안의 아내가 돌아오다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거야? 입안의 아내가 묻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글쎄 우리 집 암탉이 여기 와서 알을 낳았나 봐요. 그래서 알을 찾으러 왔더니 저에게 화를 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안의 아내도 말다툼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커져서 입안의 아내와 골리의 아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이번에는 집 안에 있던 골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들이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잠시 후에는 입안까지 나와서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야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 거짓말쟁이야 천하의 사기꾼 같은 일하고 말다툼은 점점 커져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핏대를 올리며 목이 터져라 욕을 하고 고함을 질러댔어요. 이봐 그 막대기도 내놔 그것도 우리 거야. 콜리의 아내는 입안의 아내가 물통을 메고 있던 긴 막대를 빼앗았습니다. 그 바람에 물통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물은 모두 엎질러 졌지요. 아니 이게 미쳤나? 그래 나 미쳤다 어쩔래? 입안의 아내와 콜리의 아내는 서로 머리채를 움켜쥐고 싸웠습니다. 입안과 곤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서로 머리와 수염을 잡아당기며 엎치락 뒷치락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입안의 아들과 곤리의 아들도 나와서 싸움에 끼어들었어요. 싸움은 점점 커져서 두 집안 사람들은 여기저기 멍이 들고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마을 사람들이 와서 뜯어 말리는 바람에 집안 싸움은 겨우 끝이 났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곤리는 재판소로 달려갔어요. 재판관님 이웃집에 사는 이반이라는 녀석이 제 수염을 몽땅 뽑아버렸지 뭡니까? 곤리는 재판관에게 울며불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이반에게 벌금을 내도록 했어요. 억울한 이반도 가만있을 할 수 없어 재판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재판관님 곤리라는 녀석은 제 머리카락을 한 움큼이나 뽑아버렸어요. 극본인가요? 제 옷도 이렇게 걸레처럼 갈기갈기 찢어버렸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곤리가 벌금을 물어야 했어요. 어느 날 곤리네 집 마차에 바퀴축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반 내 짓이야. 우리 마차를 못쓰게 하려고 죽을 빼간 거라고. 콜리는 아무 증거도 없이 그렇게 믿고는 이 사실을 재판소에 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웃을 의심하는 건 이반 내 역시 마찬가지 였어요. 집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라도 없어지거나 고장이 나면 곤리네 집 사람들의 지시라며 재판소에 알렸지요. 재판을 할 때에는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무는 쪽에서는 재판을 할 때 드는 돈도 내야 했지요. 그런데도 이반과 곤리는 서로 안갚음을 하기에만 바빴습니다. 두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할뜯고 욕하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매일 같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웃집을 흉보는 것 뿐이었고 어쩌다 마주치면 눈을 불아리며 흘겨보기 일쑤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 집에 어린아이들까지 만나기만 하면 서로 붙어 싸웠답니다. 이렇게 늘 싸움을 일삼는 동안 두 집안의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일은 하지 않고 재판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창고에 쌓여있던 곡식이 점점 더 줄어들었지요. 두 집안의 싸움 때문에 마을 회의도 자주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집안을 서로 화해시키려고 했지만 이방과 골리는 털끝 만큼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언짢은 일이 생겨도 재판소에 일러받치는 바람에 두 집안에서는 점점 더 많은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에나 이틀씩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싸움이 계속될수록 서로 미워하는 마음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그동안에 이반의 아버지는 끊임없이 이반을 말렸습니다. 얘야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이냐 그 지긋지긋한 싸움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이야 네가 한 번만 참으면 콜리도 싸움을 그만둘 텐데 자기들 할 일도 잊은 채 싸움만 하다니 어리석은 녀석 하지만 이반은 늙은 아버지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콜리의 아버지도 콜리를 말렸지만 역시 싸움을 그만둘 생각은 털끝 만큼도 하지 않았지요. 재판이 끝나면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되고 또 끝나면 다시 시작되고 그렇게 6년이나 계속 싸우는 동안 결국 두 집안은 모두 거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라 바야 데르 니키아는 인도의 대사원 밖에 숲에서 춤을 추는 무이였습니다. 춤도 무척 잘 추었지만 얼굴도 아름다워 많은 청년들이 니키아를 사모했지요. 하지만 니키아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젊은 전사 솔로르 였습니다. 솔로르는 전사들 가운데 가장 용감하고 멋진 청년 이었거든요. 둘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약속했지요. 그런데 대사원의 최고 승려 브라민도 니키아를 마음에 두고 있었답니다. 대사원에서 보레신을 위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였습니다. 이 축제에는 젊은 전사들과 무이가 함께 춤을 추는 의식이 있었지요. 무이에는 가장 춤을 잘 추는 니키아가 뽑혔고 전사의 오드머리에는 솔로르가 뽑혔답니다. 불의 축제에서 당신과 함께 춤을 추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갔소. 솔로르가 니키아와 함께 춤 연습을 하며 말했습니다.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겠지요. 니키아와 솔로르는 춤을 추며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화려한 옷도 입지도 않았지만 니키아의 춤은 아름답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솔로르는 이런 니키아의 모습이 사랑스럽기만 했지요. 그런데 넋을 놓고 니키아의 춤을 바라보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최고 승려인 브라민이었지요. 브라민은 사원의 거대한 기둥 뒤에 숨어 니키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솔로르가 라자 왕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먼저 나가자 얼른 니키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니키아 어머 브라민님 니키아가 춤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니키아 당신은 정말 아름답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소. 브라민은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이용해 니키아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니키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솔로르뿐입니다. 브라민 님도 잘 아시잖아요.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요. 나는 당신과 솔로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졌소. 브라민은 이번에는 위협을 해보았습니다. 대사원의 승려가 힘없는 무희에게 협박까지 하는군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솔로르뿐 이랍니다. 니키아는 쌀쌀맞게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브라민은 니키아의 태도에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누구든지 최고 승려인 자신 앞에서 쩔쩔매며 굽실거리는데 그녀가 감히 자신의 청혼을 거절했기 때문이지요. 그래 두고보자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테다. 브라민은 니키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라사왕은 전부터 젊은 전사 솔로르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용맹한 솔로르는 몇 번이나 사나운 호랑이를 잡아 왕에게 바친 적이 있었지요. 라자왕은 솔로르 정도의 전사라면 자신의 딸 감자티 공주와 결혼시켜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자왕은 솔로르를 불렀습니다. 솔로르 자네는 참 용맹한 전사야 나에겐 자네같은 전사가 꼭 필요하다네 영광입니다. 솔로르 겸손하게 대답하자 라자왕은 솔로르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감자티 공주가 차와 과일을 들고 들어왔지요. 공주 역시 솔로르를 몇 번 본 뒤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르 내 딸 감자티 일세 솔로르는 공주를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보았기 때문이지요. 칠흑같이 검은 머리를 곱게 빗고 머리에 반짝이는 작은 왕관을 쓴 공주의 모습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솔로르 가 넋을 잃고 공주를 바라보자 라자왕은 껄껄 웃었습니다. 어떤가 솔로르 이렇게 예쁜 내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예?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감이 솔로르는 공주의 모습에 반한 나머지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다는 말을 꿀꺽 삼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불의 축제가 끝난 뒤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세. 라자왕의 말에 솔로르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아름다운 공주에게 넋이 나가 니키아 따위는 잊어버리고 만 것이었지요. 라자왕은 브라민을 불러 솔로르와 감자티 공주의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라자왕의 말을 들은 브라민은 이 기회를 이용해 솔로르와 니키아를 혼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은 대사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지. 대사원 앞마당이 넓고 신의 축복을 받기에 딱 좋은 장소 아닌가. 딸의 결혼식을 앞둔 라자왕은 들뜬 마음으로 브라민과 결혼식 준비에 관해 이것저것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브라민은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요. 솔로르가 공주님과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르는 이미 니키아라는 대사원의 무희와 약속을 한 사이입니다. 결국 브라민은 솔로르와 니키아 사이를 왕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인가 솔로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네. 라자왕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지요. 솔로르는 내 딸 감자티와 결혼할 것이네. 그렇게 발표하겠네. 브라민은 솔로르가 공주와 결혼하게 되면 니키아가 홀로 남을 거라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우연히 라자왕과 브라민의 얘기를 들은 감자티 공주는 불안과 질투로 미칠 것 같았지요. 공주는 아무래도 니키아를 만나 솔로르를 포기하라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혈을 시켜 니키아를 데려오게 했지요. 영문도 모르는 니키아는 공주가 왜 자기를 부르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공주의 명에 따라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네가 니키아냐 공주는 니키아를 노려보았습니다. 뛰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묘한 매력을 지닌 니키아는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인상이었지요. 공주는 니키아를 보며 보석 상자를 꺼냈습니다. 진주 목걸이 에메랄드 목걸이 루비 귀고리 등 보석 상자에는 온갖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 했습니다. 어떠냐 갖고 싶지 않느냐 공주가 거만한 태도로 물었어요. 무척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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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갖기에는 너무 귀한 보석입니다. 갖고 싶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대신 다시는 솔로르 근처에 얼신도 하지 마라. 공주의 말에 니키아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공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솔로르와 저는 듣기 싫다. 솔로르는 나와 결혼할 것이다. 그럴 리가 없어요. 솔로르는 저를 사랑해요. 오늘도 함께 춤 연습을 했는걸요? 아무리 공주님이라도 제게서 솔로르를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니키아는 솔로르에 대한 배신감과 공주에 대한 미움으로 정신이 나갈 지경 이었습니다. 그녀는 엉겁결에 옆에 있던 작은 칼을 들고 공주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게서 솔로를 빼앗아 갈 수 없어. 마침 옆에 있던 시녀가 니키아를 붙잡지 않았다면 공주는 큰 일을 당할 뻔 했습니다. 니키아는 시녀들에 의해 궁전 밖으로 쫓겨났어요. 위험한 여자야. 저 여자는 나와 솔로르 사이를 방해할 거야. 공주는 니키아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니키아의 슬픔은 아랑곳 없이 솔로르와 공주의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공주는 일부러 니키아에게 축하의 춤을 추라고 했어요. 니키아는 정말 춤을 추고 싶지 않았지만 공주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지요. 공주는 신혈을 시켜 빨간 장미가 가득 든 꽃바구니를 니키아에게 보내며 솔로르의 선물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솔로르가 내게 보냈나요? 니키아가 한가닥 희망의 눈빛으로 시녀에게 묻자 시녀는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요. 어쩔 수 없이 공주님과 약혼을 하지만 솔로르 전사님은 니키아 아가씨만을 생각한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니키아는 그 말을 믿고 꽃바구니를 들고 춤을 추러 나갔지요. 빨간 장미꽃과 하늘하늘한 니키아의 춤은 무척 잘 어울렸습니다. 니키아는 춤을 추면서도 자꾸 솔로르를 쳐다보았습니다. 솔로르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보아줄 것 같아서였지요. 하지만 솔로르는 아직도 공주의 아름다움에 빠져 니키아의 마음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니키아는 꽃바구니가 솔로르의 눈에 잘 띄도록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 악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 소리에 함께 공주와 브라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공주가 니키아를 혼내주기 위해 꽃바구니에 넣어둔 독사가 니키아의 목을 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사를 공주에게 준 사람은 바로 브라민이었어요. 브라민은 니키아에게 달려갔습니다. 니키아 내겐 독을 해독하는 약이 내 사랑을 받아준다면 이 약을 주겠소. 브라민이 작은 약병을 니키아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니키아는 독이 온몸에 퍼져 입술이 시퍼렇게 변해갔지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니키아는 해독재로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브라민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니키아 대답해요. 나랑 결혼하겠다고. 대답해. 안 그러면 죽게 될 거야. 솔로르가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하느니 죽는 게 나아요. 니키아는 끝내 브라민의 사랑을 거절하여 죽고 말았답니다. 니키아가 죽고 나자 솔로르는 비로소 니키아를 배신한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솔로르는 니키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슬피 울었지만 니키아는 다시 살아날 수 없었지요. 솔로르는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며 니키아의 이름만 불러댔습니다. 탁 발승 마그다 베야는 그런 솔로르의 모습이 하도 애처러워서 어떡하든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솔로르님 제가 솔로르님을 위해 피리를 불며 춤을 추겠습니다. 이 춤을 보시면 마음이 조금 진정될 것입니다. 마그다 베야가 구슬프게 피리를 불며 신성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솔로르는 그 춤을 보며 며칠 만에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꿈 춤을 춤을 추며 날아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슬픈 몸짓으로 춤을 추는 유령이 있었는데 바로 니키아 였습니다. 니키아 나요 솔로르 나를 용서해 주시오. 다시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소. 솔로르는 니키아에게 달려가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니키아는 부드러운 몸짓으로 솔로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솔로르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이제 괴로워하지 말아요. 니키아는 이 말만 남기고 멀리멀리 사라졌습니다. 솔로르가 애타게 니키아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솔로르는 니키아의 이름을 부르다 잠에서 깨어났어요. 솔로르님 결혼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하인이 들어와 솔로르를 재촉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이 몽롱한 솔로르는 하인의 말에 어리둥절 해야며 물었어요. 결혼식 누구의 결혼식이냐 솔로르님과 감자티 공주님의 결혼식이지요. 내 결혼식이라고 니키아에게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건만 솔로르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약속한 결혼식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로르는 어두운 마음으로 대사원으로 나갔어요. 라자왕과 아름답게 차려입은 감자티 공주는 벌써부터 솔로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브라민과 여러 승려들 귀족들 그리고 여러 손님들로 시끌벅적 했습니다. 솔로르는 대사원의 앞마당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니키아가 늘 춤을 추던 곳이었지요. 마당을 바라보던 솔로르는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니키아 니키아가 대사원의 앞마당에서 꽃바구니를 들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공주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솔로르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길은 여전히 춤을 추는 니키아에게 머물렀지요. 그런데 니키아의 모습은 오직 솔로르의 눈에만 보였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브라민이 최고 승려로 결혼식을 주관했습니다. 이제 사랑의 맹세를 하겠습니다. 솔로르 당신은 감자티 공주를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 합니까? 브라민의 물음에 솔로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지요. 이미 니키아는 죽고 없는데 이 결혼식을 취소하면 자신도 라자왕의 손에 살아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솔로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감자티 공주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르르 쾅쾅 천둥이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라놓을 듯 번쩍이더니 노여움에 가득 찬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랑을 배신한 솔로르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할 것 같으냐 솔로르와 공주는 엎드려 신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신은 대사원의 지붕에 번개를 때렸어요. 번개를 맞은 대사원의 지붕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대사원의 앞마당에도 번개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땅이 쩍 갈라지더니 사원 건물과 사람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솔로르와 감자티 공주 라자왕과 브라민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까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솔로르는 영혼의 세계에서 니키아를 만났어요. 니키아는 언제나처럼 밝은 얼굴로 솔로르를 맞아주었지요. 둘은 영혼의 세계에서 만나 영혼이 함께 있기를 약속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튤립 이야기 네덜란드에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네덜란드 어느 마을에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눈은 마치 소정처럼 맑았고 허리까지 늘어뜨린 부드러운 머릿결은 누가 봐도 탐을 낼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아가씨는 요정이나 천사가 아닐까?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야. 사람들은 아가씨를 한번 보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청년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지요. 그 중에서 세 명의 청년이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아가씨는 아가씨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청혼을 받아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지요.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아가씨가 이렇게 말하자 청년들은 일단 돌아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청년들은 다시 아가씨를 찾아왔어요. 모두들 선물을 한 가지씩 들고 왔습니다. 먼저 기사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인 멋진 칼을 바치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여왕처럼 바뀌겠습니다. 기사에 명예를 걸고 말입니다. 그러자 왕자가 왕관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지요. 저는 이 왕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결혼하면 당신은 앞으로 이 나라의 왕비가 될 것입니다. 강제로 아가씨와 결혼할 수도 있지만 먼저 아가씨의 마음을 얻고 싶어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자가 아가씨에게 황금을 내밀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당신이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늠름한 청년이었고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어요. 한 사람을 선택할 경우 두 사람이 상처가 될 걸 생각하면 도저히 한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세 사람 몰래 먼 곳으로 떠나버릴까? 아가씨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어 살기에는 너무 유명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아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아가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꽃의 여신 클로리스를 찾아갔습니다. 클로리스님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오 아름다운 아가씨로구나. 그래 부탁이 뭐지? 제가 한송이 꽃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희한한 부탁을 하는구나. 클로리스는 깜짝 놀라서 아가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전 지금 세 사람한테 청혼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면 될 일이 아니냐. 그럼 다른 두 사람이 실망하게 될 거예요. 전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아가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음 곤란한 사정이 있었구나. 그런데 왜 꽃이 되려고 하느냐. 제가 꽃이 된다면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사랑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겠지요. 정말 고운 마음씨를 지녔구나. 내 부탁을 들어주마. 클로리스는 세 청년이 선물로 준 왕광과 칼, 황금을 이용해서 아가씨를 새로운 꽃으로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아가씨가 있던 자리에는 황금빛 꽃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그 꽃이 바로 튤립 이랍니다. 그래서 튤립에는 기사와 왕자, 부자에게서 받았던 선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답니다. 꽃은 왕자의 왕관처럼 생겼고 잎은 기사의 칼 모양이며 알뿌리는 마치 황금을 닮아있지요. 얼마 후 세 청년은 아가씨가 꽃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가씨가 꽃이 되더니 세 사람은 슬펐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튤립을 찾아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 청년은 서로 친해져 친구가 되었지요. 우리 이 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아가씨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세 청년은 정성껏 튤립을 가꾸어 온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네덜란드에 가면 어느 곳에서나 튤립을 쉽게 볼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성류 이야기 옛날에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히말라야 산 속에 마귀할멈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귀할멈 집에는 커다란 성류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하지만 성류 안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몇 알 남지 않은 알맹이조차 맛은 물론 향도 향변 없었지요. 이런 성류가 이게 뭐야 알맹이가 가득 들어있는 맛있는 성류를 먹고 말겠다며 마귀할멈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성류를 먹을 수 있을까 마침내 마귀할멈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기들을 잡아다가 성류 알맹이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자 아기들을 잡으러 가볼까 마귀할멈은 빗자루를 타고 생 마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할머니처럼 변장을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갔지요. 마침 젊은 부인이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참 예쁘기도 하네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아기 엄마는 웃으면서 아기를 건네 주었어요. 마귀할멈은 아기를 앉자마자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마귀할멈은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마을로 날아가 아기를 훔쳐왔습니다. 우리 아기가 없어졌어요. 도대체 우리 아기를 누가 데려간 거죠? 매일 아기가 하나 둘씩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소문은 산속에서 돌을 닫고 있던 왕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귀할멈 짓이 들림없군. 왕자는 당장 마귀할멈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왕자가 길을 나선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웬 거지가 왕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거지의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풀풀 풍겼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런 불쌍하게도 왕자는 거지의 몸에 약을 발라주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깊으신 왕자님이시군요. 당신 생각대로 아기들을 데려간 범인은 마귀할멈이 맞아요.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소?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지는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을 훤히 꿰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대답 대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마귀할멈을 만나 아기들을 되찾아오려면 수수께끼를 잘 풀어야만 하오. 왕자는 갑자기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틀림없어. 내가 부처님을 만난 거야. 왕자는 무릎을 친 다음 부처님이 가신 쪽을 향해 두 손 모아 합장을 했습니다. 그 길로 왕자는 수수께끼를 배우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동안 마귀할멈은 99명의 아기를 빼앗아 석류 껍질 안에 빼곡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석류는 엄청난 크기로 부풀어 올랐답니다. 이제 아기를 한 명만 더 채우면 석류가 꽉 차겠어. 마귀할멈은 간드러지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서 아기들을 내놓아라. 왕자가 마귀할멈을 찾아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귀할멈이 순순히 왕자의 말을 따를 리 없었습니다. 아기들을 그냥 줄 순 없지.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면 아기들을 돌려주마. 만약 한 문제를 맞히면 한 명을 돌려주고 문제를 다 맞히면 아기들을 모두 돌려주도록 하겠다. 마귀할멈은 왕자를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좋다. 어서 수수께끼를 내보아라. 이미 수수께끼 공부를 열심히 한 왕자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왕자는 마귀할멈이 내는 수수께끼를 척척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 98번 문제까지 모두 마쳤답니다. 흠 제법인걸 하지만 이건 못 맞힐 거다. 마귀할멈은 마지막 문제를 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왕자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바로 당신 딸이야 세상에 자식만큼 중요한 게 있겠나? 하지만 마귀할멈은 깔깔 웃으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봐 답이 들렸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수수께끼라고. 왕자는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해 속상했습니다. 옆에서 수수께끼를 지켜보고 있던 마귀할멈의 딸도 풀이 죽어 있었어요. 엄마가 자신보다 수수께끼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 속상했던 것입니다. 왕자는 한 명을 뺀 아흔여덟 명의 아기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때 마귀할멈의 딸이 왕자의 뒤를 쫓아왔답니다. 왕자님 저도 마을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 따라오너라. 이렇게 해서 마귀할멈의 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할멈은 딸을 잃고 너무나 슬펐어요. 그제야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요. 사람들한테서 소중한 아기를 빼앗아 오다니 내가 잘못한 거야. 마귀할멈은 한 명 남은 아기를 부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 딸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석류 한 개를 손에 든 채 말입니다. 엄마 부처님이 이 석류를 주셨어요. 알맹이가 꽉 찼지요. 그렇구나 얘야. 마귀할멈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마귀할멈은 사람들한테 못된 짓을 다시는 하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가락국 왕후의 이야기 지금의 인도 땅에 아유타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딸이 있었지요. 왕은 귀한 딸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신랑감을 구해 주어야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딸이 열여섯 살이 되자 왕은 만족할 만한 신랑감을 찾기 위해 방방 곡곡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한숨만 쌓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나라 상제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쪽 나라 가락국의 수로왕은 하늘이 내린 인물이나 아직 왕비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공주를 수로왕의 왕비로 보내도록 하여라. 왕은 꿈에서 깨어나 왕비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비가 이렇게 대답 했어요. 세상에 저도 방금 같은 꿈을 꾸었답니다. 왕은 이것이 하늘이 내린 명령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와 여러 명의 신하를 준비해서 공주를 머나먼 가락국으로 떠나보냈지요. 한편 가락국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수로왕이 아직 왕비를 맞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여러 신하들의 걱정이 컸답니다. 하늘에서 온 왕이니 깊은 뜻이 따로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언제까지나 왕이 혼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신하들은 여러 국리와 은홍 끝에 궁으로 들어가 수로왕에게 청했습니다. 왕께서는 아직 왕비님을 얻지 못하셨으니 대신들의 딸들 가운데 알맞은 아이들을 가려 궁에 드리고자 드리고자 그들 중에서 왕호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자 수로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왕비가 될 사람도 하늘로부터 뜻이 있을 것이니 그대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 왕은 신하들 가운데 두 사람을 망산도 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두 신하는 망산도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주위를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렸더니 문득 서쪽 바다에서부터 배 한 척이 나타나는 겁니다. 놀란 신하들이 궁전에 이 사실을 알리자 왕은 크게 기뻐했지요. 그래서 왕은 아홉 신하를 보내어 호화로운 배에 공주를 모셔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아유타국의 배에서 내린 공주는 높은 언덕마루에서 잠깐 쉬다가 입고 온 비단 바지를 산신령에게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 수로국에서 마중나온 배를 타게 되었지요. 그런데 막상 배를 타고 온 공주는 아홉 신하를 따라 내리지 않는 겁니다. 처음 보는 분들을 어찌 함부로 따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로왕이 직접 행차하여 궁궐 아래 상기슬계 임시로 궁전을 만들어 놓고 공주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로왕과 공주의 만남이 이루어졌지요. 저는 인도 아유타의 왕녀로 성은 허 이름은 황옥이라 하며 올해 열여섯 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락국의 수로왕은 하늘이 보낸 인물이나 아직 왕비를 얻지 않았다 하시며 저를 보내셨습니다. 나도 먼 곳에서부터 공주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스스로 찾아와 주셨으니 다행입니다. 수로왕과 황옥은 혼인식을 올리고 황옥이 타고 왔던 배는 쌀과 옷감 등 많은 선물과 함께 아유타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왕과 왕비가 혼인하던 해에 왕은 곰을 얻는 꿈을 꾸고 태자를 얻었습니다. 이 태자는 후에 수로왕을 이어서 이대 가락국의 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로왕은 황옥과의 사이에 왕자 열명과 공주 두 명을 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허 왕후는 수로왕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왕자 열명 가운데 두 명만 저의 성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수로왕은 이 이야기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둘째와 셋째 왕자에게 허 왕후의 성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들 이들 두 왕자는 허씨의 시조가 되었지요. 왕후를 맞은 수로왕은 왕후와 함께 옛날 제도를 새롭게 고치고 백성을 사랑하기를 아들딸 같이 하면서 나라 안팎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189년 3월 허 왕후는 157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어머니 돌아가심을 슬퍼하듯이 구지붕의 언덕에 장사를 지냈지요. 백성들은 살아있을 적에 나라를 잘 다스려준 왕후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아유타의 배가 들어온 바닷가를 기출 변이라 이름 짓고 왕후가 산신령에게 비단바지를 바친 언덕을 능현 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수로왕은 허 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슬픔 속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199년 3월에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인도에서 건너와 가락국 수로왕의 왕후가 되어서 허시성을 물려준 왕비의 무덤은 지금 경상남도 김해에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보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 춘추시대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자아는 보석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재차 보석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지만 자아는 끝내 거절하면서 말했어요. 그대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나는 그 보석을 받을 수 없소. 나는 정념한 마음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오. 그리고 지금까지 그대는 그 보석을 보물로 여겨왔잖소. 그러니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아야 우리 둘 다 보석을 잃지 않게 될 것 아니요. 전국시대 때 사람인 자산은 대부 자리에 있으면서도 청념 결백하기가 잃을 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따금 그를 찾아와 벼슬자리를 부탁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산은 그때마다 따끔히 혼을 내거나 타일러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자산의 집으로 점잖은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자산은 사내를 정중히 맞이했지요. 오늘은 대부님의 의중을 듣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일전에 제가 생선 한 마리를 댁으로 보낸 일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사내의 말에 자산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기억이 나는군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요. 그때 제가 보내드린 생선을 왜 다시 돌려보내셨습니까? 그 생선을 받으면 제 마음이 변치 않을 것 같아 돌려보냈습니다. 대부께서는 대부께서는 생선요리를 싫어하십니까? 싫어하다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생선요리인걸요. 그렇다면 제가 보내드린 생선을 되돌려 보낸 까닭이 무엇인지 점점 알 수가 없어지는군요. 사내가 고개를 갸우뚱 거리자 자산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그 생선을 받게 되면 음식을 먹지 못할 것 같아 돌려보낸 것 뿐이니까요. 더욱 알 수 없는 말씀만 하시는군요. 만약 그때 제가 그 생선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도 양심에 걸려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까짓 생선 한 마리 때문에 양심에 걸리다니요. 전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마음이 변치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답니다. 더구나 그 생선을 받은 것이 잘못되어 제가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보내주신 생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 편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아직까지 벼슬 자리에도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내는 마침내 뭔가 알겠다는 듯 조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대부께서는 제가 보내드린 생선 한 마리를 뇌몰로 여기셨던 거군요. 이런 말이 있지요. 남의 외밭에 들어갔을 때는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고 남의 자도나무밭에 들어갔을 때는 각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그래서 보내주신 생선이 먹음직스럽게 생겼지만 오해가 두려워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사내는 그제야 의문이 풀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의를 무시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자라면 생선 한 마리가 아니라 생선빈을 한 개라도 받아서는 안 되지요. 쓸데없이 오해를 사서 일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자산의 말에 크게 감동한 사내가 밖으로 나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관리들이 모두 자산같이 정념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천하 동일은 바로 눈앞에 이를 텐데 후한 후한 시대 양진 이라는 사람은 항문이 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산동성의 동네 태수로 있을 당시 행차를 나섰다가 날이 저물어 창읍이라는 고장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는데 그날 밤 창읍의 현령으로 있는 왕미리 몰래 양진을 찾아왔습니다. 왕미리는 예전에 양진의 추천으로 벼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날 태수님의 은혜로 오늘날 이 같은 벼슬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왕미리는 품에서 보자기를 꺼내 양진에게 세며시 뒤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양진이 점잖게 물었지요. 예전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제가 준비한 황금 열끈입니다. 괴라자 양진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자네를 추천한 줄 아는가 태수님 성격이 강직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물이 아니고 제 성의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왕미리는 사정하다시피 머리를 조아리며 양진에게 황금을 건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진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내 성격을 잘 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가 태수님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저와 태수님 단둘밖에 없으니 누가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양진이 왕미를 딱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참 딱한 사람이로구먼 어찌 교리 생각이 좁은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당치 않은 말일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또한 자네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찌 자네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는가 오늘의 동화 남을 생각하는 마음 손숙 오는 초나라 때의 어진 재상 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을 위하는 마음이 각별했지요.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아들의 얼굴을 쐬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두 개 달린 뱀을 보았거든요. 당시에는 머리가 두 개 달린 뱀을 본 사람은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얘야 진정해라 그런데 그 뱀을 어떻게 했느냐 저야 어차피 얼마 살지 못할 목숨이기에 죽을 각오를 하고 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뱀을 처치했느냐 예 그 뱀이 살아있다면 또다시 누군가 그 뱀을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인 뒤에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심해도 되겠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토록 갸륵하니 하늘이 너울 도우실게야 과연 어머니의 말씀대로 손수고는 죽지 않고 자라나서 나중에 훌륭한 재상이 되었습니다. 재상이 된 그의 집안은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손수고가 나라를 위해 많은 공로를 쌓았던 터라 나라에서 그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수고가 죽은 뒤에는 왕이 그의 공로를 잇고 손수고의 집안을 돌봐주지 않아 가세가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수고의 아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공부할 시간에 장사나 막 일을 하러 나서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궁중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왕은 광대들의 연극을 보며 술과 음식을 들고 있었어요. 연회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신하 중 한 사람이 불쑥 나서더니 왕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제가 술 한잔 따라 올리겠습니다. 해못한 표정으로 신하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고 있던 왕의 안색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손수고가 아니요. 술을 따르는 신하는 분명 손수고 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오. 전하를 꼭 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이승으로 내려왔습니다. 오 잘 왔소 예전처럼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오. 왕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만 그건 좀 힘들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예전에 살아있을 때 전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고 나자 전하께서 제 집안을 보살펴 주시지 않아 지금 제 가족들은 거림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곤 왕은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손수고가 물수건을 집어들더니 얼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분장을 위해 칠한 화장이 차츰 지워지면서 손수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수고가 아닌 궁중의 유명한 광대였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광대가 말했습니다. 먼저 전학께 무례를 범한 신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손수고의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제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제상의 자식이 저렇게 거지로 살아서야 어느 누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나란 일에만 전념 하겠습니까? 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미우쳐 손수고의 아들이 학업에만 매진하도록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딸을 지켜준 인형 옛날 러시아에 바실리사라는 예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실리사가 여덟 살 때 그만 엄마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숨을 거두기 전 바실리사를 옆에 앉혀놓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사하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손수 만든 인형을 주면서 말했지요. 바실리사야 이 인형을 잘 간직하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인형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렴. 그러면 엄마 대신 도움을 줄 거야. 그 후로 바실리사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인형을 꼭 끌어안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답니다. 바실리사의 아빠는 곧 새 아내를 얻었어요. 아빠는 물건을 팔러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했는데 그러자면 바실리사를 돌봐줄 새 엄마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새 엄마는 바실리사를 한여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새 엄마가 데려온 언니들도 바실리사의 예쁜 얼굴에 샘이 나서 온갖 굳은 일들을 쉴 새 없이 시켜댔지요. 하루 온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물을 깊고 불을 지피고 음식을 만들고 바실리사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지만 아무런 불평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렇게 죽어라 고생하다 보면 언젠가는 몸이 빼빼마르고 못생겨지겠지. 새 엄마와 언니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고소해했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새 엄마와 언니들은 점점 더 마르고 못생겨지고 바실리사는 해가 갈수록 예뻐지기만 했습니다. 실은 이게 다 바실리사의 엄마가 준 인형 때문이었답니다. 바실리사는 몰래 자기 밥을 조금 남겨두었다가 하루 일이 끝나면 인형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폭풍 내쉬며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인형아 어쩌면 좋아? 글쎄 새 엄마랑 언니들이 어찌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이러다간 지쳐 쓰러지고 말 거야. 그러면 인형은 다음날 바실리사가 산더미같이 쌓인 일을 하다 잠깐 쉬는 사이에 나머지 일을 모두 해놓았답니다. 이런 사실을 알턱이 없는 새 엄마는 잔뜩 약이 올랐어요. 어떻게 하면 저 눈에 가시 같은 바실리사를 쥐도새도 모르게 해치워버린다지? 이렇게 궁리하던 차에 마침 바실리사의 아빠가 먼 곳으로 장사를 하러 떠나게 되었어요. 새 엄마는 이때다 하고 얼른 이사를 가버렸지요. 하필이면 마을에서 뚝 떨어진 숲 근처로 근처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숲 속에는 바바야 가르는 마귀 할멈이 살고 있었어요. 바바야 가는 낮과 밤을 마음대로 부리는 마녀였는데 근처에 사람이 얼씽 거리면 냉큼 잡아먹는다고 했지요. 어떻게든 바실리사를 그 마귀 할멈에게 보내고 말테야. 새 엄마는 그렇게 마음먹고는 툭하면 바실리사를 숲속으로 심부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바실리사는 아무 탈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품에 꼭꼭 숨겨놓은 인형이 지켜준 덕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새 엄마는 새 딸에게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큰 딸에겐 레이스 짜는 일 둘째 딸에겐 양말 짜는 일 바실리사에겐 옷감 짜는 일 시켰지요. 그러고는 집안에 불이란 불은 모두 꺼버리고 새 딸이 일하는 방 안에만 달랑 초 하나를 밝혀두었답니다. 한참 뒤 레이스를 자던 큰 딸이 세그머니 촛불을 끄고는 시체미를 뗐어요. 어떡하나 촛불이 꺼져버렸네. 누가 가서 불을 좀 빌려와야겠니요. 그러면서 큰 딸도 작은 딸도 자기네는 할 수 없으니 바실리사더러 불을 빌려오라고 시켰습니다. 그것도 숲속에 있는 마귀알맘네 집에 가서 말이지요. 이게 다 바실리사를 내보내려고 미리 짜둔 계획이었습니다. 쫓겨나다시피 밖으로 나온 바실리사는 바실리사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인형아 어쩌면 좋아? 마귀알몸에 집에 갔다간 꼼짝없이 잡아먹히고 말 거야. 그러자 바실리사가 미리 준비한 밥을 맛있게 먹은 인형이 말했어요. 걱정마 바실리사 나랑 함께 가면 아무 일 없을 테니까. 바실리사는 인형을 품에 끌어안고 깜깜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어 갔을까요? 갑자기 흰옷을 입은 기사가 흰말을 타고 손살같이 지나갔어요. 그러자 어느새 날이 하얗게 밝아왔지요. 조금 더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빨간옷을 입은 기사가 빨간 말을 타고서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곧 해가 떠올라 날이 환하게 밝아졌지요. 바실리사는 밤을 꼬박 세워 걸어온 겁니다. 그러고도 하루낮이 다 지나서야 겨우 마귀열먼 바바야가의 집에 다다랐지요. 바바야가의 집은 정말 끔찍했어요. 죽은 사람들의 뼈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지붕에는 동물들의 가죽이 널려있고 여기저기에 시커먼 눈을 가진 해골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까만 옷을 입은 기사가 나타나 까만 말을 타고서 휙 지나갔어요. 그러자 세상이 온통 깜깜해지고 해골들의 눈에서 번뜩뜩뜩 불이 켜졌지요. 바실리사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숲속에서 휙휙 바람이 일더니 우지끈 뚝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나뭇잎들이 이리저리 흩날렸어요. 화들짝 놀란 바실리사는 얼른 울타리 옆에 몸을 숨겼지요. 이었고 그 무서운 마귀열몸 바바야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바야가는 절구 안에 앉아 한 손으로는 절구 꽁이로 바닥을 꽝꽝 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커다란 빗자루로 지나온 길을 쓱쓱 쓸면서 달려왔어요. 음...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걸... 바바야가는 커다란 눈을 부릅뜨고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거기 숨어있는 게 누구냐? 냉큼 일이 나오지 못할까? 바바야가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실리사는 주저주저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저... 저는 바실리사라고 해요. 너 같은 여자아이가 여기서 대체 뭐하는 것이냐? 바실리사는 강이 콩알만 해졌지만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언니들이 할머니 댁에서 불을 좀 얻어오라고 해서 왔어요. 흠... 그래 네 언니들이라면 나도 잘 알고 있지. 그러더니 바바야가는 곰곰이 생각하다 말을 이었답니다. 좋다. 너에게 불을 주마. 대신 너는 얼마 동안 우리 집에서 이를 해야 한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너를 잡아먹을 테다. 알겠느냐. 이렇게 해서 바실리사는 바바야가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게 되었지요. 바실리사는 바바야가가 시키는 대로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저녁밥을 차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는 겨우 빵 몇 조각을 얻어먹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바바야가가 말했습니다. 콧간에 가면 미리 내가 막아 있는데 그 속에 섞여있는 콩을 모두 골라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다 해놓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고 말 테다. 말을 마침 바바야가는 절구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휴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한다지 바실리사는 인형에게 빵을 주며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걱정마 바실리사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그저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돼. 정말로 바실리사가 일을 하려고 손을 대자 어느새 콩은 말끔하게 골라져 있었어요. 인형은 미랄더미에서 마지막 남은 콩 한 개를 마저 골라냈지요. 고마워 인형아 너는 이번에도 날 구해주었구나. 바실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인형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자 이제 남은 일은 저녁을 짓는 것 뿐이야. 어서 끝내놓고 좀 쉬렴.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바바야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실리사가 그 많은 일을 다 해놓았으니까 말이에요. 바바야가는 트집 잡을 게 없어 기분이 언짢았지요. 마지못해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내 일꾼들아 어서 나와서 밀을 빻어놓아라. 바바야가가 소리치자 난데없이 팔 여섯 개가 나와서는 밀자루와 콩자루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바바야가가 바실리사에게 더욱 힘든 일을 시켰지요. 내일은 곶간에 쌓인 흙더미 속에서 씨앗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골라내어라. 다음 날 바바야가가 나간 사이에 바실리사는 또 인형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일을 말끔하게 해놓았어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바바야가는 깨끗하게 골라진 씨앗더미를 보고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또다시 여섯 개의 팔을 불러냈습니다. 이 씨앗을 가져가서 기름을 짜오너라. 그러고 나서 바바야가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는 바실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뭐 궁금한 건 없니?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서 물어봐.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금방 늙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하렴. 바실리사는 용기를 내어 불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말을 탄 기사를 보았는데 그게 누군지 알고 싶어요. 음 그건 바로 내가 부리는 새벽 이란다.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발을 탄 기사는 음 그건 바로 내가 부리는 아침 이지 그럼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말을 탄 기사는 요 그건 바로 내가 부리는 밤 이야 그래 또 물어볼 게 있느냐 바실리사는 여섯 개의 팔에 대해서도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알면 늙어버린다는 말에 꾹 참았지요. 그러자 바바야가는 그만 묻길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만약 네가 더 물어보았다면 당장 널 잡아먹었을 거다. 이번에는 바바야가가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나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렇게 척척 다 해내는 비결이 대체 무엇이냐. 그건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를 축복해 주신 덕분이랍니다. 뭐 축복이라고 내 집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 말은 정말 딱 칠색이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바바야가는 펄쩍 뛰며 바실리사를 쫓아버렸어요. 다행히 처음 약속했던 대로 불을 주면서 말입니다. 바실리사는 해골에 든 불을 가지고 조심조심 집으로 향했어요. 하룻밤과 하루낮을 꼬박 걸어서 겨우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찌 된 일인지 집안이 온통 어두 컴컴한 겁니다. 그래 불은 가져왔냐. 새 엄마가 묻자 언니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야. 네가 없는 동안 아무리 해도 초에 불이 켜지질 않지 뭐니 이웃집에서 빌려온 불도 우리 집에만 오면 모두 꺼져버렸어. 바실리사는 해골에 든 불을 얼른 내밀었지요. 그런데 새엄마와 언니들이 불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골 속에 불이 확 뿜어져 나와 집을 순식간에 홀랑 태워버렸던 거지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집과 함께 사라지고 이제 바실리사 혼자 달랑 남게 되었어요. 바실리사는 너무 무서워 엉엉 울며 마을로 내려갔지요. 그걸 보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답니다. 집을 잃은 모양이구나. 딱 하기도 하지. 바실리사는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불쌍한 바실리사를 자기 집에서 함께 살도록 해주었답니다. 할머니 저도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암화를 사다 주시면 제가 옷감을 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바실리사는 정성을 다해 실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자은 실로 옷감을 짤 차례 였습니다. 그런데 실이 어찌나 가늘고 고운지 보통의 배틀로는 도저히 짤 수가 없었지요. 인형아 이 실로 옷감을 짤 수 있는 배틀을 하나 만들어주렴. 바실리사는 인형에게 먹을 것을 주며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인형은 낡은 물건 몇 가지를 모아 멋진 배틀을 만들어주었지요. 바실리사는 꼼짝 않고 방 안에 들어 앉아 옷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겨운에 일을 했더니 봄에는 아름다운 옷감이 다 만들어졌답니다. 할머니 이 옷감을 내다 팔고 그 돈은 할머니가 가지세요. 바실리사가 옷감을 내보이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쩜 이리도 훌륭한 옷감이 다 있을까 이런 걸 몸에 걸칠 수 있는 사람은 임금님 뿐이다. 할머니는 옷감을 들고 궁궐로 갔습니다. 임금은 아름다운 옷감을 받고는 크게 기뻐하며 재단 재단 사들에게 당장 옷을 만들라고 명령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솜씨 좋은 재단 사라도 바실리사가 짠 옷감으로는 옷을 만들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나 훌륭한 옷감이라 감히 누구도 다룰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거지요. 임금은 할 수 없이 옷감을 도로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옷을 만들 수 있는 건 이 옷감을 짠 사람뿐일세. 할머니는 다시 옷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 바실리사야, 네가 직접 옷을 지어서 임금님께 바쳐야겠구나. 바실리사는 문을 걸어잠그고 밤새도록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두 벌의 옷이 만들어졌고 할머니는 다시 궁궐로 가서 임금에게 옷을 바쳤지요. 오, 참으로 훌륭하오. 이리도 아름다운 옷을 지은 분이 누구인지 보고 싶구려. 임금은 바실리사를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바실리사를 본 임금은 천운의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씨도 곱고 옷감자는 솜씨도 훌륭했지만 바실리사의 얼굴 또한 요정만큼이나 아름다웠거든요. 오,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임금의 말에 바실리사도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백성들의 축복을 받으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 후 먼 곳에서 돌아온 아빠와 바실리사를 돌봐준 할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물론 엄마가 준 고마운 인형도 평생 함께 살았지요. 오늘의 동화 호기심이 난 불행 옛날 영국의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예쁜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살림이 워낙 가난해서 어머니는 밤에도 아기를 곁에 눕혀놓고 쉴 새 없이 물레를 돌려야만 했지요. 그날도 맛난 젖을 배불리 먹어 뺨이 통통한 아기는 요람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뒤척이면 토닥여주고 아기가 잠잠해지면 다시 부지런히 물레를 돌렸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설렁 일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랬더니 아기를 아는 난쟁이 여자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난쟁이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말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제가 젖이 모자라서 아기가 배고파 울어요. 우리 아기한테 젖을 좀 나누어 주세요. 그러고는 어머니한테 아기를 내미는 겁니다. 아기는 오랫동안 굶었는지 볼이 홀쭉하게 야윈 것이 참 가여웠어요. 이 여자는 깊은 굴속에 산다는 난쟁이가 틀림없어. 저렇게 부탁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내게 해코지를 할지도 몰라. 게다가 저 불쌍한 아기 좀 봐.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이 홀쭉하네. 아기를 이리 주세요. 난쟁이 여자는 기뻐서 얼굴이 화내졌지요. 고맙습니다. 아기를 여기 두고 갈 테니 잘 돌봐주세요. 그러더니 난쟁이 여자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어요.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젖을 먹였지요. 아기는 배가 부르자 곧 새근새근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일어나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식탁에는 싱그러운 과일과 맛있는 음식이 침대 머리맡에는 예쁜 아기 옷이 놓여있지 뭐예요? 난쟁이 엄마가 고맙다고 놓고 간 선물이 틀림 없었지요. 어머니는 과일과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기와 난쟁이의 아기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똑같이 젖을 먹였지요. 난쟁이 여자는 언제 다녀가는 지도 모르게 매일 아침 마시는 음식과 예쁜 옷을 놓고 갔답니다. 봄도 지나고 여름이 되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눈에 띄지 않던 난쟁이 여자가 어느 날 어머니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난쟁이 여자는 살이 뽀얗게 오른 제 아기를 보고 기뻐 어쩔 줄 몰랐지요. 아 예뻐라 토실토실 잘도 자랐네. 난쟁이 여자는 아기를 껴안고 볼을 비볐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꼭 보답하고 싶어요. 저와 함께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요? 어머니는 은근히 겁이 났어요. 어떡하지? 따라가도 될까? 거절했다가 성의를 무시한다며 난쟁이가 화를 내면 어떡해. 그래 난쟁이가 사는 곳도 구경할 겸 한 번 따라가보자. 어머니는 두 아기를 방 안에 잘 뉘워두고 난쟁이 여자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난쟁이와 어머니는 허리까지 차는 수프를 헤치며 걸어갔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이번에는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는 언덕 위로 올라가는 난쟁이를 말없이 따라갔지요. 반쯤 올라가니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조그만 문이 보였습니다. 난쟁이 여자가 그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다 왔어요.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난쟁이 여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뒤따라 들어가는 순간 등 뒤에서 덜커덕하며 문이 저절로 닫히는 거예요. 굴속은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우득허니 서 있었지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어서 따라오지 않고요. 난쟁이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난쟁이 여자는 바로 품속에서 조그만 병을 꺼내더니 물로 된 약을 몇 방울 어머니의 눈꺼풀에 묻히는 겁니다. 그 순간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눈이 환하게 열리면서 놀라운 광경이 나타난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밭에 누렇게 익은 밀 이삭이 물결치고 밀밭 사이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흘렀어요. 주위 나무에는 탐스럽게 익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말입니다. 어쩜 굴속에 이런 세상이 다 있다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 두리번 거렸습니다. 난쟁이 여자는 빙글에 웃더니 또다시 품속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다른 구경을 시켜드리지요. 난쟁이 여자는 상자 속에서 검은 색깔의 약을 꺼내 어머니의 오른쪽 눈꺼풀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렇게 익은 밀을 베는 사람들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과일을 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빨리 일하라고 채찍을 휘두르는 난쟁이들 어머니는 일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전에 알던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있지요? 그러자 난쟁이 여자는 심술급게 찡그리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끌려와 고된 일을 하는 거지요. 어머니는 그들이 무척 가여웠어요. 아주머님께서는 우리 아기를 친절하게 돌봐주셨으니 보답으로 이것을 드리겠어요. 난쟁이 여자는 아름다운 옷과 보석이 가득 든 상자를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그럼 이제 저는 돌아가야 겠어요. 아기들에게 젖을 먹일 시간입니다. 그러자 난쟁이 여자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잠깐 그대로 돌아가면 곤란해요. 네? 곤란하다니요? 어머니는 순간 불안하여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사람들 눈에 띄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들가 아주머니에게 아기를 맡길 때처럼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항상 마법을 써서 몸을 감추지요. 그런데 마법의 약을 사람의 눈에 바르면 그 사람의 눈에 우리가 보인답니다. 지금 아주머니 눈에는 마법의 약이 묻어있어요. 그러니 그걸 지우고 가야만 해요. 난쟁이 여자는 어머니의 눈을 향해서 숨을 훅 불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보이던 풍경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어요. 과일과 익은 곡식이 출렁거리던 황금빛 들판,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먹물을 뒤집어쓴 듯 암흑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꿈에서 깬 것처럼 얼떨떨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지요. 어머니는 난쟁이 여자한테 받은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아름다운 옷과 찬란한 보석들을 어루만지며 마냥 행복했지요. 그런데 상자 손잡이에 찐득한 게 묻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난쟁이 여자가 내 눈에 발라주었던 마법의 약이잖아? 이게 어떻게 여기 묻어있지? 어머니는 손가락 끝으로 살짝 약을 찍었습니다. 굴속에서 보았던 신기한 장면들이 눈앞에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바를까? 말까? 발랐다가 난쟁이들이 알게 되면 어떡해? 어머니는 채찍에 얻어맞던 사람들이 떠올라 잠깐 망설였지만 불타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에 마법의 약을 바르고 야 말았지요. 난쟁이들은 사람들 눈에 띄는 걸 싫어한다니까 조심해야지. 난쟁이가 보이더라도 절대 보이는 내색을 하면 안 돼.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사흘 뒤 장날이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이것저것 사기 위해 시장에 나갔지요. 산더미처럼 쌓인 감자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감자를 집어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난쟁이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난쟁이들이 섞여있지 뭐예요. 난쟁이들은 생선이나 채소를 조금씩 훔쳐서 들고 장바구니에 집어넣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난쟁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가게 주인들이 물건을 도둑맞으면서도 모르는 구나. 그런데 불쑥 낯익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기를 맡겼던 그 난쟁이 여자였지요.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못본 채 해야 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어머 여긴 웬일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난쟁이 여자는 소스라지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어삼킬 듯 무서운 눈초리로 어머니를 쏘아보았지요. 아주머니 어느 쪽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요? 그야 두 눈 다지요. 어머니는 당황하여 대답했어요. 그 순간 난쟁이 여자가 어머니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세상이 암흑으로 바뀌고 말았지요. 난쟁이들의 모습은 물론이고 시장에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도 사고파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어머니는 허공을 더듬으며 중얼거렸지만 난쟁이 여자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지나친 호기심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말을 하는 감자 옛날 남아프리카에 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가 하루는 감자를 캐러 집 앞 텃밭으로 나갔답니다. 한참 감자를 캐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거는 거예요. 뭐 하러 나타났어? 그동안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나를 캐려고 해? 어림 없어. 깜짝 놀란 농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람 그림자 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암소 한 마리가 입을 우물거리며 멀뚱 멀뚱 농부를 보고 있었지요. 설마 저 암소가 말을 걸었을 리는 없고 그러자 갑자기 암소 곁에 있던 개가 말 했습니다. 당신한테 말을 건 저 감자라고 제발 자기를 캐지 말라고 하잖아 감자가 시키는 대로 해. 개가 말을 하더니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 개가 반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니 은근히 화도 치밀었지요. 어 이 녀석 봐라 건방지게 나한테 되들어? 농부는 개를 한 대 때려 주려고 야자나무의 큰 잎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자나무가 대뜸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나무의 잎을 왜 꺾어 내려놔 야자나무까지 말을 하자 농부는 당황해서 야자나무 잎을 휙 내던지 지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번에는 잎이 입을 열지 뭐해요? 이봐 제발 살살 내려놔. 농부는 덜컥 겁이 나서 잎을 돌 위에 살짝 올려놓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돌이 소리치지 않겠어요? 야 이거 안 치워? 너 나한테 혼나 볼래? 소세라치게 놀란 농부는 정신없이 달아났답니다. 한참 달아나던 농부는 머리에 그물을 이고 가는 어부를 만났어요.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어딜 그리 헐레벌떡 거세요? 어부가 묻자 농부가 대답 했어요. 어휴 무서워서 정말 말도 마세요. 글쎄 제가 감자를 캐려 는데 감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나를 캐려고 해? 어림 없어. 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감자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때려주려고 야자나무 잎을 꺾었더니 야자나무가 내려놔! 라고 소리치고 잎을 던지려 니까 잎이 살살 내려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잎을 돌 위에 올려놓았더니 세상에 나 이거 안 치워? 하고 돌이 화를 내지 뭡니까? 농부의 이야기를 마치자 어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정도 일에 그렇게 놀랐어요? 뭐 별로 무섭지도 않은데. 그러자 그러자 그때 어부의 그물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참 돌 위에 올려놓은 잎은 치우고 왔나? 우와 어부는 까무라칠 듯이 놀랐습니다. 귀신붙은 그물이다. 어부는 그물을 내던지고 농부와 함께 달아났답니다.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한참을 달아나던 농부와 어부는 옷감을 짊어지고 가는 옷감 장수를 만났어요. 옷감 장수는 두 사람을 붙잡아 세우고 물어보았지요. 아니 누가 쫓아오기라도 해요?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가게 그게 글쎄 제가 감자를 캐려는데 감자가 캐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걔가 감자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고요. 제가 걔를 혼내주려고 야자나무 잎을 꺾었더니 야자나무 는 잎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잎을 내려놓으려 했더니 잎은 살살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잎을 돌 위에 올려놓았더니 돌이 잎을 치우라고 말하더군요. 농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부가 말을 이었지요. 그런데 세상에 제 그물이 돌 위에 올려놓았던 잎은 치웠냐고 묻더라고요. 옥감장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하하 참 겁이 많은 분들이군요. 뭐가 무섭다고 달아나요? 둘 다 남자 맞아요? 그런데 옥감장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옥감이 말을 하지 뭡니까? 흥 흥 당신도 그런 경우를 당하면 달아나지 않고 못 빼길걸? 으아 귀신이다. 옥감장수도 새파랗게 질려 옥감을 내던지고 불이 났게 달아났지요. 한참 뒤 농부와 어부 옥감장수는 헉헉 대며 어느 강가에 이르렀어요. 그때 강물에서 목욕을 하던 사람이 새 사람을 보고 물었지요. 아니 왜들 그렇게 뛰어가세요? 그러자 새 사람은 돌아가며 저마다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감자랑 개랑 야자나무랑 잎이랑 돌이 말하는 거 보셨소? 아 글쎄 감자가 자기를 캐지 말라고 하고 개는 감자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고 야자나무는 잎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잎은 자기를 살살 내려놓으라고 하고 또 돌은 자기 위에 올려놓은 그 잎을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그물은 돌 위에 올려놓은 잎은 치웠냐고 물었어요. 제 옷감은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하면 달아날 거라고 했지요. 목욕을 하던 사람은 셋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말했습니다. 허허 세 분 다 어쩜 그렇게 겁이 많습니까. 그만한 일로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다니.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번엔 강까지 출렁이며 말을 하지 않겠어요? 큰소리 치지마 당신도 똑같아 그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도망칠걸. 사람 살려! 목욕을 하던 사람은 순식간에 강물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세 사람을 앞질러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알몸으로 말입니다. 농부와 어부 그리고 옷감장수와 목욕하던 사람 이 네 사람은 마을에 가로질러 초장의 집으로 뛰어갔답니다. 마침 초장은 집 앞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지요. 네 사람이 정신없이 뛰어오자 초장이 울었습니다. 무슨 일들인가 키우던 염소가 달아나기라도 했나 그게 아니라요? 네 사람은 소란을 떨며 자기가 겪은 일을 차례차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답니다. 초장은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답니다. 그러더니 눈을 부릅뜨고 네 사람을 향해 호통을 지지 뭐예요? 뭐 어쩌고 어째 감자가 말을 걸고 개 야자나무와 잎 돌이 말을 하고 그물과 옷감 강도 한마디씩 했다고? 헛소리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초장은 네 사람을 쫓아보내고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잠이 덜 깬 모양이야. 말도 안되는 소릴 들어놓다니.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바로 초장이 앉아있던 의자가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답니다. 멋지군. 감자가 사람에게 말을 걸다니. 초장은 과연 도망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오늘의 동화 흰 개미와 검은 개미 옛날 카메론의 어느 마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아들 생각이 나서 무덤을 찾았어요. 무덤 주위에는 풀이 수북이 자라 있었는데 흰 개미가 갉아먹어 날카로운 밑동만 남아있는 것도 있었지요. 그런데 넉넉고 멍하니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그만 그 날카로운 밑동에 손가락을 베었지 뭐해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서 얼른 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손가락에 맺혀있던 작은 핏방울이 휙 튀어 풀립위에 앉아있던 파리의 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진 파리는 공중으로 허둥지둥 날아올랐지요. 그러다 그만 누군가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북에 쾅 부딪히고 말았어요. 둥 커다란 북소리가 숲속에 널리 울려 퍼졌답니다. 이 소리에 야자나무 아래 앉아있던 긴 꼬리 원숭이는 화들짝 놀랐어요. 마침 친구 사양 고양이가 알아 누웠다는 소식에 마음 졸이고 있었거든요. 아이쿠 내 친구 사양 고양이가 죽었다는 소식이로구나. 긴 꼬리 원숭이는 슬프기도 하고 덜컥 겁도 났지요. 그래 어쩌면 죽음이 나를 쫓아올지도 몰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긴 꼬리 원숭이는 야자나무 위로 손살같이 달아났어요. 그런데 야자나무 위로 올라가다가 그만 커다란 야자 열매를 탁 건드렸지 뭐예요. 그때 마침 그 밑에 코끼리 한 마리가 서 있었는데 그 커다란 야자 열매가 코끼리 등에 쿵 떨어진 겁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냐. 코끼리는 기절할 만큼 놀라 덩치 큰 몸을 펄쩍펄쩍 떼며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이때 풀밭에는 거북 한 마리가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코끼리는 그것도 모른 채 거북 등을 쿵쿵 밟고 지나간 겁니다. 세상에 낮잠 자던 거북이 얼마나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불똥을 뿌지직 싸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 불똥의 불이 글쎄 풀밭에 옮겨 붙었지 뭐예요. 풀밭은 곧 불길에 휩싸여 활발 타올랐습니다. 이 바람에 검은 개미가 땅속에 나아 놓은 알들까지 모조리 불에 타버리고 말았답니다. 한걸음에 달려온 검은 개미는 불에 탄 알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져서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 불쌍한데 새끼들 한참을 울던 검은 개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벌떡 일어섰지요. 누구의 짓일까 옳아 불의 짓이로구나 괘씸한 것 검은 개미는 너무 화가 나서 불을 찾아가 따졌지요. 야 나와 무슨 원수 가졌기에 내 알들을 모조리 태운 거야 책임져 그러자 불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거북이 불똥을 누워 일어난 일이라고 거북이 이 녀석을 그냥 검은 개미는 씩씩거리며 이리저리 거북을 찾아다녔어요. 한참을 찾은 끝에 연못가에서 논을 지그시 감고 햇볕을 찌고 있는 거북을 발견했지요. 검은 개미는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봐 니가 불똥을 누웠지 너 때문에 내 사랑스런 알들을 모두 잃었어 다시 살려내 어서 살려내란 말이야 깜짝 놀라 두 눈을 번쩍 든 거북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네 좀 조용 조용 말해 내가 불똥을 두고 싶어서 눈 줄 알아 코끼리가 내 등을 밟아 얼떨결에 눈 걸하고 코끼리에게 가서 따져 거북이 등을 밟은 코끼리는 연못 속에 몸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고 있었답니다. 거북이 거북이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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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등을 밟았다면서 너 때문에 나의 알들을 잃었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참 기가 막혀서 그게 왜 내 책임이야 코끼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난 벼락이 떨어진 줄 알고 달아났을 뿐이라고 그땐 하도 급해서 거북이 밟혔는지도 잘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야자나무 밑에 가보니까 커다란 야자 열매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 아마도 내 등에 떨어진 게 벼락이 아니고 야자 열매였나 봐. 검은 개미는 다시 야자나무를 찾아가야 했지요. 검은 개미야, 여기엔 웬일이니? 야자나무가 뜻밖이라는 듯 활짝 웃으며 검은 개미를 반갑게 맞았어요. 칫, 웃는다고 봐줄 줄 알아? 네가 코끼리 등에 열매를 떨어뜨렸지? 검은 개미가 야자나무를 찾아온 사연을 이렇쿵저렇쿵 소리지르며 늘어놓자 야자나무의 표정은 금세 달라졌어요. 어머나 별꼬리야,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니? 야자나무는 흥분하여 말까지 더듬었어요. 나는 함부로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아. 그땐 긴 꼬리 원숭이가 건드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거라고. 검은 개미는 다시 긴 꼬리 원숭이를 찾아 숲속을 헤매야 했습니다. 혹시 긴 꼬리 원숭이 못 봤니? 검은 개미는 동물들에게 물어물어 긴 꼬리 원숭이를 찾아냈어요. 긴 꼬리 원숭이는 바나나나무 위에서 잘 익은 바나나를 따먹고 있었지요. 나쁜 녀석, 왜 야자나무 열매를 떨어뜨렸어? 검은 개미가 또 길게 따져묻자 긴 꼬리 원숭이는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게 왜 내 잘못이니? 난 그저 북소리를 듣고 죽음이 쫓아올까 무서워 도망치다가 야자나무 열매를 건드렸을 뿐이야. 북이 사양 고양이의 죽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걸? 북에게 가보렴. 쭉 가다 갈림길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긴 꼬리 원숭이 덕분에 검은 개미는 쉽게 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북을 보자마자 달려가 퉁퉁 부은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지요. 왜 쓸데없이 울고 그러는 거야. 너 때문에 내게 불행한 일이 생겼잖아. 개미가 쭉 따지고 들자 북은 펄쩍 뛰었어요. 뭐, 뭐라고? 북은 스스로 울지 않아. 그땐 어쩔 수 없었어. 파리가 날아와 내 몸에 부딪혀 둥 하고 소리를 낸 거라고. 어, 저기 저 파리야. 이마에 멍이 든 파리. 파리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랐어요. 검은 개미가 붙들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손을 싹싹 비비지 뭐예요? 오, 이 녀석은 자기 잘못을 알고 용서를 비는구나. 검은 개미는 이렇게 생각하며 따져물었지요. 하지만 파리도 곧바로 자기 변명을 늘어놓았답니다. 나는 핏방울이 눈에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허둥지 쪽 날아가다가 북에 부딪힌 것 뿐이야. 난 아무 잘못이 없어. 내 눈에 핏방울을 튀긴 아주머니에게 가서 따지라고. 검은 개미는 너무 화가 나 있어서 파리가 늘 손을 싹싹 비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겁니다. 검은 개미는 이제 아주머니를 찾아 부지런히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침 아주머니는 집에 있었지요. 지칠 대로 지친 검은 개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아들을 잃고 혼자 산다면서요? 자식에 대한 부모 마음은 매한가지인데 어떻게 내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어요? 아주머니가 흘린 핏방울이 파리 눈에 들어가서요? 검은 개미의 슬픈 사연을 듣고 아주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거 참 안됐구나. 하지만 내 책임은 아니란다. 나는 흰 개미가 갉아먹다 남긴 날카로운 풀 밑동에 손가락을 베었거든. 그러니까 흰 개미를 만나 따지려 무나. 검은 개미는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흰 개미를 찾아갔어요. 흰 개미야, 넌 왜 풀 밑동을 갉아먹다 남겼니? 그 밑동에 아주머니가 손가락을 베이고 그 핏방울이 튀어 파리의 눈에 들어가고 파리가 앞이 안보여 북에 부딪히고 북소리를 들은 귀꼬리 원숭이가 야자나무 열매를 건드리고 그 야자 열매가 코끼리 등에 떨어지고 코끼리는 달아나다가 거북이 등을 밟고 거북은 놀라 불똥을 싸고 불똥에 불이 풀밭에 번져 내 알들을 모조리 태웠단 말이야. 검은 개미가 따지고 들자 흰 개미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갑자기 몸을 세워 앞발을 바싹 치켜들지 뭐예요? 덤벼라 덤벼! 흰 개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둘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이때 누가 이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뒤로 검은 개미와 흰 개미는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우렁이, 색시, 왕비 어느 마을에 젊은이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밭둑에 앉아 쉬며 중얼거렸지요. 이 밭의 곡식을 갖고 누구랑 같이 먹으며 살까? 그때 어디선가 예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랑 같이 먹지? 응? 웬 여자 목소리일까? 깜짝 놀란 젊은이는 다시 한번 말해보았지요. 그러자 똑같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젊은이가 여기저기 둘러보았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고 우렁이 한 마리만 보일 뿐이었어요. 지금 네가 대답을 했느냐? 예, 저를 집에 가져가 물항아리 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젊은이는 신기해하며 우렁이 말대로 했지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밥을 지으러 부엌에 나갔다가 무척 놀랐어요. 누가 벌써 밥상을 차려놓았지 뭐예요? 이상하다. 누가 밥상을 차려놓았지?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밥은 물론 깨끗한 옷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오늘은 누가 그러는지 알아봐야지. 어느 날 젊은이는 일찍 일을 끝내고 돌아와 부엌에 숨었습니다. 얼마 뒤 물항아리에서 우렁이가 기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우렁이는 물항아리에서 나오자마자 예쁜 색시로 변하더니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젊은이는 눈을 크게 떴지요. 믿어지지가 않아. 내일 다시 숨어서 봐야지. 다음날 젊은이는 다시 숨어서 부엌을 엿보았어요. 역시 우렁이가 색시로 변해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얼른 달려가 색시를 꽉 붙잡았지요. 그러자 몹시 놀란 색시가 말했어요. 저를 놓아주세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색시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젊은이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렁이 색시는 젊은이의 아내가 되었지요. 어느 날 임금님이 사냥을 나왔다가 젊은이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예쁜 아내를 빼앗고 싶어 젊은이에게 내기를 걸었어요. 우리 나무배기 시합을 하자. 네가 이기면 내 재산에 반을 주겠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내 아내를 데려가겠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걱정하다 병이 나서 알아누웠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이 많아서 나무를 먼저 뵐게 뻔했으니까요. 젊은이의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젊은이는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어서 일어나세요. 바닷가에 가서 반지를 끼운 이 편지를 던지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면 임금님을 이길 수 있어요. 아내는 젊은이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아내가 시킨 대로 반지를 끼운 편지를 가지고 바닷가로 갔지요. 젊은이가 반지를 끼운 편지를 바다에 던지자 의리의리한 용궁이 나타났어요. 용왕님이 젊은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애는 내 딸인데 말을 안 들은 벌로 우렁이가 되어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다. 내 딸을 데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건 내게 주는 선물이다. 용왕님은 젊은이에게 술을 담는 호리병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걸 들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임금님의 신하들은 벌써 산의 나무를 거의 다 베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어서 호리병 뚜껑을 여세요. 호리병 뚜껑을 열자 그 속에서 몇 천명의 일꾼들이 도끼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산의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호리병 속으로 들어갔지요. 결국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지고 말았답니다. 임금에게 내기의 징계에 너무 기뻤고 임금님은 너무나 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을 타고 강 건너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젊은이가 또다시 걱정을 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바다로 가보세요. 아버님이 말 한 피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용왕님이 볼품없이 빚적 마른 말을 내주었어요. 젊은이는 크게 실망했지요. 그런 말로는 도저히 임금님을 이길 수 없을 테니까요. 이윽고 시합 날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말은 힘이 세고 빠르게 생겼는걸. 에게 저 말은 병이 들었나 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말의 모습만 봐도 임금님이 이길 게 뻔했어요. 드디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구경꾼들은 강을 건너는 두 말을 보며 손에 땀을 쥐었어요. 아니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젊은이가 훨씬 앞서 강을 건너자 구경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은 서두르다가 강물에 빠졌어요. 신하들이 달려가서 임금님을 구해냈지요. 화가 난 임금님이 이번에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시합 날 임금님은 나라에서 가장 크고 빠른 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젊은이는 용왕님이 준 작은 배를 가지고 나왔어요. 젊은이의 배는 보잘것 없었지요? 뚱뚱뚱뚱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자 두 배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젊은이의 배가 앞서 나갔어요. 임금님의 배가 바다를 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검은 구름이 잔뜩 몰려왔어요.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며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쳤지요. 임금님의 배는 파도에 휩쓸려 마구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흔적도 없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마음씨 나쁜 임금님이 용왕님의 노여움에 살던 것이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구경꾼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이 마음씨가 나빠 벌을 받은 거라고. 맞아 벌을 받은 거야. 우리 이제 뛰어난 재주를 가진 저 젊은이를 임금님으로 모시도록 하세. 그러세.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될 거야. 새 임금님이 된 젊은이는 나라를 잘 다스리며 우렁이 색시의 왕비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꽃을 보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지요. 저마다 예쁜 자태를 뽐내는 꽃들을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밝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꽃을 주고받으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꽃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 왔습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이름이 있듯 꽃들도 저마다 왜 그런 꽃이 피어나고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사연을 지니고 있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튤립 이야기에서는 새 청년의 사랑을 뿌리치지 못해 꽃이 된 아름다운 아가씨의 이야기였지요.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한 사연이 있는가 하면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도 있답니다. 그런 사연을 듣고 나면 그동안 보아왔던 꽃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인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